안녕하세요 전라도 강주 명지암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기를 명지암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새해가 들어왔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띠궁합도 띠운세가 궁금하겠죠? 그 중에서도 조금 파고들자 그러면은 명지암 선생님께서 봤을 때 휴 대박나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아요? 네네 많이 있다기보다 이제 사주마다 다 틀리긴 하고 자기 운명이 다르긴 하고 운의 탈도 다르긴 하지만 신축년 새해가 왔지만은 자기 띠하고 자기하고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들어온 운도 나하고 안 맞는 다리에 와버리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운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은 2021년도에 명지암 선생님께서 호명하는 초 대박나는 띠와 나이를 한번 호명 부탁드릴게요 띠가 나이나 보면은 이제 신축년 해원년에는 보면 삼재인다 하더라도 삼재가 있는 삼재가 있는 뱀띠 손띠 닭띠 우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상승한다고는 보지만은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약간은 피해 갈 수도 있긴 하지요. 그치만 삼재이긴 하더라도 삼재가 악삼재 있는 경우도 있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복삼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문서 부동산 문서를 잡는 분도 계시고 금전 쪽으로 더 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삼재의 경우에는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삼재지만은 금전의 흐름이나 이런 운기는 너무 좋은데 네. 건강만? 건강은 좀 피해 가실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호명하시는 분이 네. 다시 한번 새 띠를 한번 호명해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경우에는 개띠도 괜찮고 닭띠도 괜찮고 소띠도 괜찮고 오히려 뱀띠가 더 낫다고 보지요. 신천년에는 뱀띠하고 잘 맞는 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탑3를 한번 순위별로 매겨주실 수 있어요? 탑3를 먼저 치면은 뱀띠 소띠도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제가 그걸 맞추긴 했는데 뱀소띠들도 보면은 문서를 잡는 부동산 문서를 잡는 분도 계셔요. 금전 쪽으로 뜻하지 않게 많이 작년에는 흘렀다 할지라도 올해는 또 많이 조금 채우는 영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좋은 소식도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용띠도 이제 나쁘진 않는데 띠별이 들리긴 하죠. 쉬운 여덟이냐? 쉬운 여덟이 아니고 그 아래냐? 올해 후반기부터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대표님 지금 탑3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영상이 지금 띠분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광주명재영 선생님께서 2021년도 초 대박나는 띠를 호명을 정확하게 1번 무슨 띠? 1번 뱀, 2번 소예요. 2번 소띠, 3번 닭띠, 4번 토끼띠, 5번 용띠입니다. 지금 띠를 호명해 드리신 분들, 띠분들은 신축연연에 대박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명제하면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